경제능중 안녕하세요 대공했나? 대공했나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고 그래요 그 등 있잖아요 등은 그게 5월달쯤에 지은 거니까 6월달인가 5월달인가 아직 시원했을 때 지은 거니까 뭐뭐 하려고 했지? 어쨌든 제가 2월달부터 운동을 안하기 시작했었어요 3월인가 그때부터 운동을 쉬다가 한달 후에 찍어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많이 빠진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도 지금 거의 7월 중순까지 안하다가 그때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더 왜소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운동으로 돌아가려면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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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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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텐도 스위치 윈텐도 스위치 그거 닉스 갖고 와가지고 했었는데 재밌더라구요 엄청 미니깅 엄청 부르녹을 같이 댕겨버렸어요 주기 주기 스마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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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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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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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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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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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